홍콩 가보시면 친구 생기면 금방 알 수 있죠 어디서 왔어? 홍콩 중국사람이네 그러면 막 이러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이 다 갖고 있고 이 사람이 가졌던 제일 유명한 카지노가 리즈보아렌 카지노고 지금은 이렇게 더 큰 카지노가 됐고 그 다음에 이거는 새로 지은 카지노인데 자식들 카지노 대대선선 번영하고 대만의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스포츠? 야구입니다 대만에 가면 제일 많은 거? 편의점, 음식점 벌써 눈치채셨나요? 공통점? 대만은 중국이지만 중국 문화 못지않게 일본 문화의 영향을 엄청 받은 나라 그 중에서 필리핀이 계속 성장률이 났던 나라 계속 발전을 못했어요 우리 아시아에서 재팬 에어라인 다음에 생긴 게 필리핀 에어라인 필리핀은 왜 이렇게 못 살게 됐을까요? 우리 아시아에서 재팬 에어라인 우리 아시아에서 재팬 에어라인